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느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느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항유 곧 순전한 나두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항유를 허비하는가 이 항유를 삼백 대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메 언약전 헌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자신의 이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이렇게 바친다 제가 이 헌신적 사전을 딱 보면서 느꼈던 게 그렇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진 것은 정말 돌보지 아니하고 마음과 몸과 모든 것들을 다한 부모님의 헌신 또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온전하게 이렇게 서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용교회도 또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있다는 이 자체는 누군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에 그 구석의 사랑을 사랑하는 그 성교사님을 통하여 언약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단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의 우리 중직자들 또 수많은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린된 집중된 이러한 축복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교 현장에 성교사님을 통하여서 또 오천종종 또 수많은 이렇게 2, 3주 현장이 살아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간에 든든히 세워졌다 직본받은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직본받아서 이름 없이 빚 없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아무도 모르게 헌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고 우리 랩런트들이 또 저와 또 수많은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가 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헌신적인 이 언약적인 헌신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에 오린된 것 하나님의 일이 바로 뭐냐면 영혼구원입니다 생명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대속과 부하를 증언한 자가 바로 제자고 사도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살리느냐 제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그 근원적인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바로 영혼구원의 즉복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 이 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증가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중심을 들 때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적인 헌신이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함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일 속에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내 몸과 마음을 받으셔서 힘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그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한 여자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자의 헌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견해가 달라요 그렇죠 견해가 달랐는데 어떤 사람은 이 여자의 헌신을 보면서 야 낭비하지 말아라 왜 낭비하냐 이러면서 허비라고 생각하고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낭비죠 이거 가지고 더 많은 보여지는 일 속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냐라고 인간의 기준, 세상적인 기준,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신을 판단할 수 있고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누가 어떤 마음을 하던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분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그 기도하면 그 기도의 열매를 누가 따먹는다 우리가 따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말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감사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봤냐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저 보금이 어디서든지 보금이 전파되어지는 그곳에서는 누가 한다? 이 여자의 헌신도 함께 기억될 것이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허비다 낭비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보금이 선포되어진 것은 이 여자가 하는 것과 행한다 영원한 기념비죠 너무 멋지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원약이 성시되는 일 속에 우리 헌신이 쓰임받고 주 앞에서 영원한 기념비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주는 이 예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성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헌신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은 배단이에서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은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나와서 매우 값진 나드 한 옥합을 이렇게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이 한 옥합의 이렇게 가격이 얼마냐 300데나룬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룬 한 번으로 말하면 노동자가 1년 동안 쓰지 않냐고 계속해서 모아야 살 수 있는 이 한 옥합 이 가격인데 엄청나게 가치 있지 않아요? 1년 동안 모아야 살 수 있는 거 또한 이렇게 여자가 응행하고 태어나면 여자로 태어날 때부터 그때는 뭘 준비한 결혼 자금을 준비하는데 이걸 바로 이 향수를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사서 모아가지고 이걸 팔아서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여자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인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받쳐요 깨트려서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3절에 말씀을 보면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바로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자체 아까워하지 않냐고 나의 모든 것들을 깨트릴 수 있었다는 것은 이 근본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아낌없이 드릴 수 있고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랑의 대상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아 나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순위가 바로 이 마리아계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평소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손포하는 말씀의 자리에 있었어요 마리아가 이 은혜의 자리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손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시는 구속작적인 역사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또 이렇게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늘 부활의 말씀 속에서도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으면서 뭐가 잘하냐 은혜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않냐고 그 은혜의 자리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이 마리아에게 체험되어지는 신앙이 바로 오빠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썩어서 문드러져서 냄새 나서 정말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을 열어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나이다 라고 말할 때 야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 죽은 현장에 나 살아위에 이 썩어서 있는 현장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마르다가 말을 할 때 또 마리아가 또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문을 열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창조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그 하나님의 신 것을 이때 문제를 통하여서 처음 하잖아요 나의 그리스도 아 예수님이 바로 죄와 조주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왔던 이 죽음 사망 곤세를 깨뜨리시고 바로 나사로 오빠를 살리시고 부활을 주시는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를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 성취를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마리아가 이렇게 모든 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의 뿌리가 바로 뭐냐 예수님께 대한 바로 은혜와 감사 예수님의 우선순위 모든 것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시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셨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보좌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보아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하나님 정말 있어 사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배경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나의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돼 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정말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고 함께하는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기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송대님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들으셨죠 예 하나님 들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본 제자 중에 이 가론유다 가론유다는요 어떻게 해요 화를 내면서 이렇게 허비한다고 말하면서 책망했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이것을 팔아서 주지 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책망하고 막 이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가론유다의 중심과 그 생각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동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도둑의 아비가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받아 3년을 함께하며 말씀의 자리에 저 기적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이걸 이렇게 재정을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뭐한다 이 재정을 늘 돈을 누가 들인 이 헌금을 늘 도둑질했다고 나와요 한마디로 잡혀있잖아요 사단에 잡혀있고 돈에 잡혀있고 돈에 종로로 다 잡혀있어요 마리아는 한 번씩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베다니 지역에 와서 쉬실 때 말씀을 손빨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았는데 아낌없이 헌신했고 3년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했지만 정말 사단의 종로로 대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은삼십량에 팔아버린 이런 안타까운 너무나도 조주받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든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바로 가로뉴자가 그랬잖아요 믿음에서 떠나서 예수를 팔아야 된다 라는 이 근심 속에서 자기를 찔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때 내 생각에는 하지 마세요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103편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세상은 사단은 돈이 꿀이다 세상에 보여지는 명예가 꿀이다 야 너를 돈 높게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이신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잖아요 그죠 이 예수가 언약의 피잖아요 이 예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씻게 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이 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마리아의 행위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6절에 6절 하반절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8절에는 그는 힘을 다하여 했다라고 나와요 힘을 다하여 내 몸의 향위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9절에 온전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보셨어요 좋은 일 좋은 일은 헬라의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칼튼 에르곤 하나님의 고륵한 사역에 동참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영원히 기억하실만한 아름다운 행동을 뜻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 옆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이미 너희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다 받았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도 어디에서 해라 골방에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온전한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만하고 기쁘게 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실만한 우리가 헌신 성가대에서도 우리에게 교사의 직분을 받아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어떤 기관에서 우리에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헌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하시고 사단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쵸? 죄와 조조 용원 미래까지 완벽하게 끝내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근데 죽을 때 이 때의 그 관습이 죽은 사람에게 이렇게 향유를 발라요 향유를 머리에 붙는 이 행위는요 세 가지로 집을 방문한 그 손님을 최고로 존중하게 여기는 의미로서 머리에 향유를 바르고요 두 번째는 왕이 지게 할 때 선지자는 우리가 왕이나 제사장에 지게 할 때 기름을 바르잖아요 세 번째는 장사를 지낼 때 죽은 사람을 지낼 때 이 향유를 발라요 이 바른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바로 그 다음이 안식일이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머리에 이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이걸 보고 예수님은 내 장례를 미리 예비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리아가 이 향유를 깨트린 것도 대단한데요 저는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게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요 그의 머리털로 향위만 불어서 그냥 머리에 붓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발에 자기의 이 머리털로 가지고 닦는다는 그 의미는 그 다른 사람들 눈치 다른 사람들 누가 뭐라고 상관없이 나의 온몸에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알아주든 안아주든 우리가 기관에서 정말 쓰레기 하나 잡고 헌신을 헌신하면서 청소 하나 한다를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받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몸된 교위를 위하여서 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에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은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도 아낌 하나 앞에 드려주고 그러면서 마리아의 이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지고 자신에게도 이유들에게도 길이 낫는 그 하나님 앞에 구석사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송도인도 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마귀가 활동이 활동적인 죄인보다는 이렇게 비활동적인 누구를 하냐 헌신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용합니다 늘 활동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이러한 사람보다 사단은 활동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호하는 능력을 모르니까 헌신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이 있어요 가정도 있고요 사회기 현장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요 직장도 있고요 모든 이러한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날마다 우리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뀌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온전한 헌신 생명의 살리는 그 일 속에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군가는 보고 있다 그죠 누군가는 보고 있어요 사단도 보고 있고요 불신자도 보고 있고요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작품이요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헌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하나님의